중앙으로 센터로 밀어 파이팅! 잘하더라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어 아유 형 초근해 형 초근해 미치겠다 살살 치면 돼 주야 너무 힘들어 가서 간다 살살해 살살 이거 큰일 났다 괜찮아 아이구야 형 어디 가는 거야 형 우리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정도야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인데 우리가 만약에 빠닥빠닥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러는 재미가 없어 하 야 왼손잡이시네 어? 아이 안 돼 안 돼 와 이거 안 돼 야 안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야 안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은 재미없어 말이 안 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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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오시네 프로 아니 이게 몰래카메라도 아닌데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게 수핀 들어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프로시잖아요 야 하하 이제 하하 너무하네 진짜 아니 아니 어느 정도 실력이 그래도 비슷해지 이거 천천히 살살 너무 잘하신다 그렇지 야 잘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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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 좋아 아 파이팅 파이팅 아니 왜 이 친구가 제일 처음 쳐요? 순서대로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너무 프로시인데 네 이름은 뭐야 이름 뭐야 친구 홍진호요 진호 조 조 환진이요 환진이 그리고 성함이 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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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피레미들 나오는데. 너무하잖아요. 아니 저희가 앞서 물어보셔서. 아 애기를 내리면 뭐하는 거예요. 아니 왜냐면 저번에 저희 볼륨장에서도 한 번 치셨거든요. 아 그랬어요? 그 수현이. 수현이 구안도전 할 때요. 저희 수현이 스승이거든요. 김수현. 배우 김수현. 수현이. 김수현 스승. 그래 그래. 안 되겠다. 빨리 나가세요. 이건 사기다 사기. 아 너무하잖아요. 아니 적 경기는 뭐. 버리는 거지. 적 경기는 버리자 그냥.